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... 걔네들은 갑자기 나타났어요, 어느 날. 그냥 연기했던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인가? 아니면... 잘 모르겠어요. 가끔은 정말 그게 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난 정말 누구일까?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냥 다 끝내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끝이요? 끝... 글쎄요. 어떤 끝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? 끝. 끝말은 아니야 그냥 괜찮아 꽤나 지긋지긋한 건 사실이야 워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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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을 먼저 줘 널 가득 안고 싶은 건 너의 맘이 하얀 향기 까맣게 물들일게 내 방 숨 쉬는 모든 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 나는 여기 있는데 Don't be afraid of the carried over Yeah 새하얀 살구피 just wanna tell you high 빨간 잠짜리 너의 시야를 가려 걱정 마 물들이려 하는 것 뿐이야 나는 널 속이고 있어 너의 그 입술 흘러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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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에서 모든 조각 전무 타고 들어와 조각 전무 타고 들어와 워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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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을 먼저 줘 널 가득 안고 싶은 건 가득 안고 싶은 건 너의 맘이 하얀 향기 까맣게 물들일게 내 방 숨 쉬는 모든 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 나는 여기 있는데 넣을 던져 워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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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를 먼저 줘 널 가득 안고 싶은 건 너의 맘에 하얀 향기 까맣게 물들일게 내 맘 숨 쉬는 모든 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 나는 여기 있는데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던 넌 거의 뿐일 거예요 모두가 사라질 것 같아요 모두가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